에어와 하와이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 안돼 안돼 저희 꼭 타야되요 꼭! 다른 사람 되시나 보구만 아니요 저희 가지고 디즈니스 클래스 있습니다. 너무너무 좋다! 이제부터 이 비행기는 우리가 차지한다 엄마 꼭 데리고 올테니까 걱정하지 마 꼭 찾을게 아빠가 나가요 오랜만 더 목련화 어떡해 어머 이긴 잡아 어떡해 잘 좀 가입시다 하와이까지 예? 비행기는 없으론 나가서도 좀 싸우셨으면 거기 우리 요원이 하나 타고 있습니다 구해야죠 비행기 오케이? 오케이 밖에 몇 명이나 있어요? 한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우리 연예인 로되어 연예인 한글자막 by 한효정